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제가 오늘 토론회에 가야 세미나 하기 전에 지금 다녀온 데가 국회입니다. 지금 바로 생생한 따끈따끈한 사진 여러분도 올려드렸는데 이득일 소장님하고 이창고 박사님하고 가야연대 우리 회장님하고 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8대 역사광역으로 나눠가지고 올해부터 돈을 따먹기 시작하는데 보면 그중에 문제가 뭐냐면 예맥문화라든지 고구리 백제 이런 쪽으로 자기들끼리 아마 정치인들하고 역사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짓을 하는가 봅니다. 하는데 예맥을 원래는 예맥은 우리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쪽 그쪽이 예맥인데 이걸 지금 강원도로 끌어와가지고 거기가 예맥문화권이라고 지어놓고요. 그리고 백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전남을 백제에서 빼버렸습니다. 빼고 전남은 전북하고 충청도만 백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야는 어디를 갔냐 가야는 전남의 백제에서 전남을 빼고 가야는 어디 가냐 전남 전북까지가 가야다 이렇게 지금 설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만문화다 이런 용기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걸 본다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이제 이번에 이제 8대 역사 문화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동북공정을 아예 이제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임라일본부 다시 더 부추기는 전남 지역을 임라사연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작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하고 경산도는 완전히 이제 일본 서기 지명으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남 지역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이번에 오늘 가서 만났는데 이 법을 초기 발의한 분이 만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원래 가야 가야 관심이 있어서 가야만 했는데 다른 정치인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이제 재공론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달라 하면 법안을 다시 심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니까 끝까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오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다 하는 말이 우리가 뭐 기대할 건 아니지만 뻔할 뻔자였다. 정치인들은 지금 이제 일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올해가 이제 가야 문제 이제 가야 뭐 고분군 등록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 전역이 동북공정하고 이제 다시 임라바람이 열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지금 작업을 정치인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